서울은 심장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애플서울 팬들이 우리의 심장이기 때문에 팬들이 없으면 애플서울은 심장이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편리하다. 학생이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교통시설이 편리해서. 내가 생각하는 서울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밤에 보면 야경이 너무 예쁘다. 내가 생각하는 서울은 국제적이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서울은 자부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이고 예쁘시 서울이 있으니까. 8월 8일 홈경기 광주전 서울 메이드 데이로 진행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어 아쉽지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만든 브랜드 서울 메이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서울 메이드 데이의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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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